안녕하세요. 벌룬트렌드TV입니다. 같은 호힐, 다른 느낌 그라보 비 마인 은박풍선과 7가지 스퀘어 가랜드를 활용한 발렌타인데이 풍선 부캐입니다. 첫번째, 넌 나의 보물이야 보물상자 컨셉으로 넌 나의 보물이라는 의미의 사랑을 전하는 풍선 부캐입니다. 스트라이프 무늬가 프린팅된 더블아트 핑크, 골드 컬러와 유사 계열 컬러 스퀘어 가랜드를 매칭했습니다. 부드러운 핑크 컬러를 표현하기 위해 화이트 겉, 핑크 안, 겹풍선을 사용했고 크롱골드 Q260 방울고기로 장식적인 효과를 주었습니다. 두번째, 사랑이 피어오르고 있어 봄에 피는 새싹처럼 사랑이 피어오르는 느낌을 표현했습니다. 파스텔 메이트 그린 스퀘어 가랜드의 같은 톤 파스텔 메이트 핑크로 나비를 라일락과 그린으로 리본을 S260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세번째, 푸꾸푸꾸 내 마음 알지 하트 뿅뿅 순수한 나의 사랑을 전하는 풍선 부캐입니다. 화이트 펄 풍선에 핑크를 넣어 은은한 진주 펄 느낌을 표현했습니다. 화이트 컬러가 주는 퓨어 순서를 표현했습니다. 다소 단조로울 수 있는 디자인에 홀로그램 골드 컬링 리본으로 포인트를 준 화이트 헬륨 풍선으로 살랑살랑 움직임을 주었습니다. 넷번째, 꽃길만 걷자 사랑하는 사람의 이니셜을 담아 내 마음을 전하면 더더욱 감동하겠죠? 사랑의 꽃길만을 생각하며 디자인했습니다. 다일리아 꽃술 컬러와 스퀘어 가랜드 컬러 상단 부분은 파스텔 메이트 라일락으로 통일했습니다. 꽃이 프린팅된 인쇄 풍선으로 꽃길의 의미를 강조했고 테즈를 추가하여 파티를 연상하는 행복한 상상을 표현했습니다. 다섯번째, 둘의 사랑이 하나될 때 꽃길만 걷자는 상하로 그라데이션을 주었고 이 아이템은 좌우 대칭 구조 스퀘어 가랜드입니다. 스퀘어 가랜드의 각이 진 형태의 유선형 하트 호일 풍선으로 한층 더 사랑스럽게 표현했습니다. 컬러텍스 슈퍼 어게이트 풍선을 안에 넣어 마블 잉크 느낌을 표현했습니다. 하트 호일 풍선 대칭 구조에 리플렉스 푸치샤로 다일리아 꽃을 만들어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스퀘어 가랜드에 사용된 5인치 작은 풍선의 컬러도 변화를 주어 다양하게 표현했습니다. 여섯번째, 어둠 속 꽃이 피었네 핑크와 블랙 블랙은 자칫 어두워 보일 수 있지만 핑크와 함께 매침될 경우 고급스러워집니다. 크롬 골드와 리플렉스 핑크로 꽃다발을 만들어 한층 더 화려함을 더해 주었습니다. 솔로였던 나에게 꽃이 되어준 너 사랑해 어떠세요? 컨셉을 설정하고 디자인을 해보세요. 일곱번째, 금처럼 소중한 너 올 골드 머리부터 스퀘어 가랜드까지 골드 컬러로 디자인하였습니다. 럭셔리 크롬 골드 컬러 스프링 고기 풍선에 리플렉스, 레드, 실버, 다일리아 꽃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펄 골드 안에 화이트 풍선을 넣었고 크롬 골드 라운드 풍선을 이용하여 투톤 골드 느낌을 표현했습니다. 제작 과정은 넌 내 보물이야 아이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더블아트의 위치를 주의해 보세요. 배치 위치에 따라 디자인이 달라집니다. 한 가지 호일 풍선으로 다양하게 디자인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세요.